수, 기억, 창의성. 공부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저는 숫자에 대한 감각을 익힌다. 이 같은 말이에요. 숫자로 표시 안 되는 자연과학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인문학하고의 역사도 숫자로 포착할 수 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 숫자가 왜 중요한가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 수에 대한 민감도 이걸 좀 더 그 첩제 시간에 놀라운 만큼 이 수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는 게 그 미래부 옛날에 미래부 소속 공익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소유를 할 때는 그 공익사단법인 이름이 저 이름을 달고 한 단체예요. 방문호 자연과학 세상이라는 공익사단법인이요. 처음에는요 고속터미널 강남고속 부근에 그 설에 마을에서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5년 전에 양재시민의 수로 고부원으로 옮겼어요.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는데 양재시민의 수로는 강당이라고 부르고 우리 회원들은 훈련센터로 불러요. 그래서 처음 오픈을 알았던 날 제가 방문호 자연과학 세상 이사장으로서 우리는 도대체 뭘 하는 단체인가를 정의를 내려줬어요. 세 가지 훈련을 하는 단체다. 첫 번째 수를 훈련하는 단체다. 숫자 구체적으로 승우에 대한 감각을 훈련하는 단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을 훈련하는 단체다. 세 번째가 뭐냐면 창의성을 훈련하는 단체다. 그래서 수, 기억, 창의성 이걸 자연과학의 여러 분야에 적응하면서 훈련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학습한다. 그 다음에 공부한다. 그 말을 오래 썼어요. 어쨌든 학습단체니까요. 근데 지금은 학습이나 공부 강도로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훈련, 해병대나 유격 훈련 받듯이 훈련하는 강도로 해야만이 기억으로 넘어간다,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훈련은 숫자 훈련. 그래서 숫자가 왜 중요한가. 이건 뭐 너무나 모두 사람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숫자가 맨 처음에 숫자가 엄청 중요하다고 해서 숫자로서 자기 철학의 바탕으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비타고러스죠. 비타고러스는 우주의 기원, 우주는 뭘로 이루어졌는가. 그럼 뭐 탈레스 같은 요니아 철학자는 물로 돼 있다. 뭐 어떤 철학자는 불로 돼 있다. 그 다음에 소금지화로 돼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비타고러스는 의외로 우주는 이 모든 산라만성은 본질이 숫자라고 평생 주장을 하면서 다소 주장이 아니고 이 서양과학의 뿌리에 해당되는 그 주축들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플라톤의 이데아. 그 플라톤이라는 거 제가 올 3월 달에 80명을 인솔해갖고 그리스 터키를 다 2주 동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공부를 한다. 인간에서 구체적인 거는 저는 숫자에 대한 감각을 익힌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심하게 해서 숫자로 표시 안 되는 자연과학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과학은 수학을 바탕으로 돼 있고 반드시 숫자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나가서 인문학이나 역사나 예술은 조금 다른데 저는 인문학하고의 역사도 숫자로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수라는 게 우리 호모사펜스가 이 수라는 책에 이게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이게 그런 전문책이 있어요. 국내 번역도 있고 수라는 개념이 우리 호모사펜스가 어떻게 진화를 시해 왔는가. 그런데 수는 두 가지 시스템도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화 양상으로. 반어는 OTS라 몰라요. 오브젝트 트래킹 시스템. 간단하게 토끼 사냥하는 거예요. 아, 또 한 가지는 어, 어플로시메이트 넘버 시스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브젝트 트래킹 시스템. 예. 그다음에 이거는 어플로시메이트 넘버 시스템. 이거 만약에 내가 어플로시메이트 스펠링이 틀렸다면 그걸 굳이 따져묻지 않는 게 ANS 시스템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들 내가 판설에 영어 단어 스펠링 쓸 때 간혹 철자 하나 빠져먹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다 알아먹지 않아요? 그럼 됐다는 거예요. 그걸 따져묻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 하다 보면 꼭 스펠링 틀린 거 갖고 계속 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항상 모래알을 세워하지 마라. 우산은 하나 빠져도 우산은 우산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브레인은 계략적인 수호의 시스템을 진화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이야기 드릴게요. 어플로시메이트 넘버 시스템은 선읏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번 보세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선읏, 두읏, 네다섯, 일곱. 왜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영어도 외국에서 다 있어요. 그럼 왜 세 개 아니라 하면 되지 선읏이라고 말을 쓰느냐. 이 말의 핵심은 그걸 굳이 구별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범위를 갖고 그런 식으로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두어, 서넛, 네다섯, 네다섯 이런 말들이 통상적으로 쓰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브레인은 은밀한 수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명확해요.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오브젝트 트래킹 시스템에서 이 오브젝트 트래킹 시스템은 굉장히 은밀히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사냥에서 나왔다고 보면 돼요. 두 마리 토끼 줬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어쨌든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한 사람이고 토끼가 두 마리일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만 추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는 건 하나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걸 너무 정확하게 만약 네다섯 개 되는 걸 자꾸 정확하게 카운트할 때는 얻는 이득보다 우리 브레인의 로드가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 과정은 오히려 어림수 쪽으로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우리 해운단한테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제발 뭐 이런 거 어림짐작하는 걸 좋아라. 그런데 이게 오히려 안 걸려요. 너무 꼼꼼해서 뭘 정확하지 않으면 틀린 줄 알아요. 그런데 원래 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정답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브레인이 에너지를 전략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세계상을 만들었는데도 그걸 자꾸 정하지 않다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해보면 많은 걸 얻어요. 그런데 정확한 거는 딱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만 추적하면 내가 사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만 추적하는 게 오브젝트 트래킹 시스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정확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하는 말이죠? 하나가 둘을 만들었고 둘은 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철학에서도 건헌적 일자, 궁극의 무엇을 추적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오브젝트 트래킹 시스템에서 우리는 하나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는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엇, 선엇, 네다섯 이런 거는 이렇게 대략 대략 계략적으로. 이 계략적이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계략적인, 대략적인 상황인데 너무 은밀한 하나를 추구하는 잣대를 그쪽에 갖다 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공기 잘하는 철포대표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근사치를 사랑하라.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의 브레인은 근사값, 대략적, 대략, 대략, 대충, 적당히, 적당히 잘하라, 잘하자. 이겁니다. 이걸 또 수후에 어떻게 지내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은밀하게 하는 것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한번 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거는 어림짐작이에요. 대략, 대략 얼마. 며칠 전에 자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면 나는 아는 거는 내가 한 시간 단위. 그럼 뭐 두 시간 걸릴 거지. 한 시간 뒤 그런 바 이야기하면 되는데 10분 단위를 따지면 안 된다는 것들. 그래서 수후는 두 가지 시스템에서 진화되어 왔다. 이게 지금 수후의 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 수후는 넘버 시스템은 수후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된다. 맨 처음에,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 하면 감각, 감각 범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이 개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감각 범주에서 수후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숫자라는 개념은 뭘, 몇 가지 속성을 갖느냐 하면 숫자의 개념의 중요한 속성은 첫 번째, 탈경험이라는 거예요. 이 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원래 모든 걸 경험에서 시작됐는데 감각, 감각 범주로 경험에서 오는 거잖아요. 경험에서 왔는데 만지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거기서 왔는데 이 수도 출발한 건데 몇 개, 구슬이 몇 개인가 만져보면 알잖아요. 하나하나 카운트해보면 알잖아요. 거기서 왔는데 나중에는 이 수개념으로 가면 탈경험. 그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기호에서 기호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 빨리 할게요. 기호에서 기호가 기호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퍼스의 기호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삼징이 인류가 어떻게 추리는 거 세 단계로 봤는데 아이콘, 아이콘, 그 다음에 아이콘에서 인덱스, 그 다음에 심벌로 왔다는 거예요. 자, 아이콘은 뭐냐면 간단히 아이콘은 자, 목욕탕 표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이게 아이콘이요. 아이콘은 반드시 가리키는 대상이 딱 있어요. 옆에. 아무데나 쓰지 않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인덱스의 대표적으로 인덱스는 손가락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게 화살표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는 사실은 온도 눈금을 가리킬 수도 있고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하고 아이콘만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대상은 있어요. 가리키는 대상이 있죠. 그 가리킬 때. 이게 인덱스예요. 그럼 심벌은 뭐냐면 심벌은 완전히 대상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대상에서 자유롭다는 말은 뭐냐면 자, A는 우리가 심벌이잖아요. 영어 알파벳. 이게 심벌이, 심벌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 심벌부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호라고 해요. 기호. 대상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자, A가 뭘 가리켜요? 대상이 자유롭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F라는 게 있다. 그럼 뭘? 대상하고 자유롭죠. 바로 이게 바로 기호하고 문자. 문자가 기호잖아요. 이건 대상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게 뭘 대상이? 기호가 우리나라 문자가 있다 합시다. 기호가 무슨 말이죠? 만약에 가라는 단어가 있다 합시다. 이게 뭐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없는데 어디 작용하냐면 가 같으면 만약에 간이라는 단어가 있다 합시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 간, 다 하면 이 간이라는 기호는 다의 기호에, 이것도 기호잖아요. 문자의 기호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책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B, O, O, K라면 이 안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여서 하나의 집합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집합을 형성했을 때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 개념에 올라오면 바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숫자는 숫자, 만약에 3이라는 숫자가 있다 합시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대상하고 분리됐죠? 자, 무슨 내용이냐면 대상에서 분리되어 이거는 목욕탕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이런 기호를 썼다 하면 이거는 오직 목욕탕만 가리키는 거잖아요. 맞죠? 다른데 쓸 수 없잖아요. 이게 바로 아이콘이요. 비둘기 같으면 평화를 상징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욕탕의 아이콘은 목욕탕에 쓴다는 거예요. 이건 대상에 자유롭지 못하여 대상에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덱스는 가리키는 거는 어쨌든 끝에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상을 가리키는데 대상은 바뀌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대상을 뭔가 가리킨다는 얘기는 대상을 겨냥하지만 대상은 바뀔 수는 있죠.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해 됐죠? 이거는 그 하나만이라는 거예요. 가리키는 그 하나가 1대 0으로 돼야 하는데 이거는 1대 1인데 이거는 인덱스는 1대 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아예 대상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아 놀랍죠? 그래서 숫자가 바로 그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수 개념은 그래서 탈경험을 했고 숫자는 숫자에 대해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보여줄까요? 3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작용할까요? 감각 범죄에서는 3은 사과가 3개 사람이 3명 해도 되죠. 그래서 왔긴 한데 나중에는 실제로 어디서 일어난 건? 3은 3 곱하기 5 하면 1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숫자는 숫자에다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기호가 기호에 있어. 이 말입니다. 놀랍죠? 기호가 기호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뭐 더하기도 있고 사측이어살이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쓰는 어떤 자연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사과란 단어가 있는데 사과 과에 작용하는 건 아니잖아. 사과는 통째로 하나의 상징 하나의 뭘 지칭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호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요소 수는 수는 이게 이쪽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나누게 해도 되고 더하기 해도 무산해야겠죠. 반드시 하나의 수는 다른 수에 작용한다. 그게 기호가 기호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표상의 안정성 이걸 다른 말로 불변 표상이라고 그래요. 표상이 고정됐다는 거예요. 또 3은 3은 어떤 의미에서 고정됐어요. 뭐든지 세계라는 걸로 고정돼 있잖아요. 세계나 사람 세계나 자동차 세계나 세계로 고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상이 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표상이 고정이 돼 있다면 내가 3이라고 말했을 때 무언가를 세계를 말한다는 게 타인한테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바뀐다는 거예요. 통용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이게 요소도 아까 했지만 문자도 기호죠. 문자도 동일한데 이게 하나의 집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집합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체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정수체계 알잖아요. 그다음에 양수체계 그다음에 다 우리 고등학교 공부했는 거 숫자는 반드시 숫자는 체계가 집합을 구성한다는 게 뭐냐 하면 양의 정수 그다음에 정수 그다음에 실수 그다음에 헛수 이렇게 체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출발이 얻었냐 하면 우리의 직접 경험에서부터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자유로울까 이동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재 공간에서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랐죠? 네. 그래서 왜 숫자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는 진화적으로 오토에서 하고 ANS 왔는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인류가 쓰는 수는 수 개념 단계까지 올라와서 기호하고 기호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올라온 게 문자가 이 정도 올라왔는 거예요. 그런데 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의 진화의 두 가지 수, 진화 수의 진화의 두 가지 갈래 그 다음에 이거는 수의 두 가지 종류 그래서 처음에 서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서자는 뭐냐 하면 서열 순서의 서입니다. 순서를 나타낸 수 있는 거 몇 번째인가 그 다음에 기수란 말이죠. 이거는 한자만 아닌데 기수는 몇 기자예요. 도대체 뭐냐 하면 이거는 양을 묶는다는 거예요. 수는 수서 몇 번째인가 성적순으로 날 했을 때 당신은 몇 등을 했는가 그거 하여튼 면을 하죠. 그거는 서수고 기수입니다. 그런데 이 서수는 몇 번째냐 바로 뭘 가르치냐면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는 바로 시간의 순서 시간의 순서 가 바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이 연결이 바로 시간 순서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또 나왔어요. 뭐죠? 이게 바로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되니까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인과 법칙을 표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버사이언스.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자수자 이랬지만 외외에 이런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과 법칙을 표상할 수 있는 바로 순서 시간 순서는 타이밍이 있다므로 인과 법칙을 표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서는 보세요.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지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일곱 번째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건 인과적이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넷이 나와야죠. 인과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건너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인과 법칙인데 이 인과 법칙은 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인과 법칙은 바로 뭐냐 하면 물리적 인과가 있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논리적 인과가 있어요. 물리적 인과를 뭐라 그러냐면 자연 법칙이라고 해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해요. 요새 물리학, 수학이 왜 자연과학을 그렇게 다 대표하고 모든 자연과학은 수학을 바탕으로 일어났다는 거를 이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로 이 서수 개념에서 타이밍하고 인과 법칙의 표상에 물리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또 수호와 수호의 사이에 논리적 구조가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사직이 연산을 하든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모든 그 법칙이 있잖아요. 그건 무슨 법칙이죠. 관계의 법칙이잖아요. 연산의 관계의 법칙. 이 논리적 법칙이 바로 뭐냐 하면 수호에서 연산의 관계의 법칙이잖아요. 이 논리적 법칙이 바로 뭐냐 하면 논리학으로 꽂혔고 수학이 바로 논리 법칙인데 놀라운 거는 이 두 법칙이 어느 게 더 엄격하고 무서운 법칙일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그리스 역사 강의할 때 자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신은 자연의 법칙은 억해도 논리의 법칙은 억일 수 없어요. 오마이사이언스. 신은 무섭 원로 뭐든 다 할 수 있는 게 신이잖아요. 그런데 신이 못하는 게 뭐 있겠어요. 못하는 게 있어요. 그 논리 법칙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계약이요. 계약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그리스 신하로 읽어보면 그 신들끼리 맹세를 아는 경우 있잖아요. 뭐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들이. 인간하고 계약하기도 하고 신들까지 계약을 하는데 그 밑에 갈래가 신들이 운명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의 논리적 법칙 계약을 인간하고든 신끼리 사이의 계약은 위반하면 안 돼요. 그 계약이 바로 논리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문 중에 논리학이 가장 위의 있는 학문에 해당이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것도 다 법칙인데 인과 법칙인데 그 인과 법칙 중에 물리적 자연의 법칙은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이렇게 담으래 신이 안 죽고 모든 동물이 죽잖아요. 하늘 날고 무리를 걷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물리 법칙을 위배했잖아. 신은 물리 법칙은 위배할 수 있는데 뭘 위배할 수 없느냐 하면 바로 논리적 법칙은 위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계약. 그래서 운명을 피해갈 수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 다음에 기수는 또 뭘로 갖고 간다면 기수는 우리가 몇 개나 했을 때 이 숫자 이거 들어가는 이게 반드시 뭐냐 하면 반드시 뭐가 분류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몇 개나 말은 몇 개나 말은 반드시 뭐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사과든 혹은 과일이든 그 다음에 자동차든 그 다음에 동물이든 개가 몇 마리인가 자동차가 몇 대인가 집이 몇 천가 그럼 이때 집 자동차 강아지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뭐냐면 분류가 되고 분류를 했을 때 같은 분류끼리 묶어지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걸 범주라 그래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기수는 기수는 뭘 났느냐 하면 바로 범주를 낳아요. 그래서 이 범주를 낳기 때문에 이 범주는 분류일 수 없고 그래서 서양학문의 부리가 뭐냐 하면 분류학이요. 린네의 분류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식물 분류학. 그래서 린네의 식물 분류학부터 개행제 은밀한 1700년도의 린네가 식물 분류학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동물 개통 분류학 분류학이 이 자연과학이 가장 뿌리에 있는 학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수에서 나온 거예요. 몇 개나 했을 때 도대체 뭘 말하느냐 사람이 몇 명인가 짐승이 몇 마리인가 꽃이 몇 거루인가 했을 때 그걸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꽃 중에 만약에 소옥씨 식물이 얼마 몇 거룬가 꽃 식물이 몇 거룬가 혹은 하늘살이 현화 식물이 몇 거룬가 그다음에 나자 식물이 어떤가 양치 식물이 어떤가 다 분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물도 포식 동물이 어떻고 포유동물이 어떻고 어류 양수를 파충류 우리 죽어다 배웠잖아 그래도 분르잖아 분류를 하면 동일 속성을 가전 집단의 개수를 카운트한다. 이게 바로 기수 맥디열냐의 본질이고 동일한 속성이 이 속성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개념하고 범주 관계는 정확해 드리면 이게 물거릇이 어떤 그릇이 있다면 이 그릇이 있다면 이 그릇이 바로 범주에 해당되고 여기에 맥물을 열 수도 있고 술을 열 수도 있고 여기에 물을 엿느냐 술을 엿느냐 포도주를 엿느냐 독약을 엿느냐 여기 들어가는 이 물질의 특징이 바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주하고 개념은 분류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그릇이고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물이고 그 내용물의 특징이 개념이고 그 내용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 범주예요. 범주가 없으면 그릇이 없으면 덩어리진 개럇이 없으면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섞여 있고 흩뿌려져 있으면 카운트를 못 하죠. 그리고 범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범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맥겠냐라고 카운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바로 직감적으로 할 수 이게 바로 두 개 자연광학에 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 진화해오는 과정이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맨 처음에 미토스 그 다음에 로고스 그 다음에 사이언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 미토스가 바로 신화예요. 이게 바로 로고스가 논리예요. 로직이란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원로지 무슨 무슨 천문학 지질학 이게 로고스예요. 그 다음에 이게 과학이죠. 이런 식으로 진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인류가 맨 첫 번에는 이게 뭐냐면 초월적 자연에 의지했던 거예요. 번개나 폭풍이나 이런 자연에 대한 두려움 이게 초월적 자연의 현상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합리적 사고가 출현해요. 또 이거는 서양산을 해보면 세계 국가와 세계 종교 종교가 결합하는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같으면 바로 기독교 그 다음에 인도의 마오리아 왕조 같으면 불교 대충 누가 알겠죠. 거대 제국이 생기면 거대 제국의 이데올로지 그 사상적 기반이 세계 종교가 출현해서 이게 합쳐진 게 합리적 세계관이 출현해요.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토마스 아키나스 같은 사람이 그쪽 종교적 바탕으로 합리주의가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노고수의 세계가 이렇게 늘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언스는 당연히 이거하고 이걸 통과했는데 사이언스는 바로 뭐냐 하면 계량주의요. 가장 중요한 사이언스 계량주의 계량주의라는 거예요. 계량주의라는 말이 뭐냐 하면 사이언스는 긴 말할 것 없이 척정할 수 있느냐 척정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잘 알아요. 도대체 그게 뭐냐 그 척정값을 재현할 수가 있느냐 레즈먼트 그래서 바로 척정값 그래서 수나 그래프로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도 인간 지능에서도 맨 마지막이 이 수라고 보면 돼요. 수와 그래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양이요. 그래서 이 수라는 게 네. 수라는 게 뭘 만나요. 쭉 만나는 과정은 없죠. 수하고 숫자하고 네. 숫자하고 직선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수직선이 되죠. 이렇게 해갖고 이거 알죠. 바로 이게 눈꺼면 수 네. 수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수하고 직선이 만나면 네. 이게 벡타를 형성해요. 그 다음에 숫자하고 네. 도형이 만나면 네. 바로 기하학이 시작되죠. 기하학도 이제 미분기하학 쪽으로 올라가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더 빨리 알겠습니다. 숫자하고 기호 도형하고 이 도형이 평면이면 바로 직각 좌표가 나오죠. 이 평면이잖아요. 이 평면에 아까 이 수직선에서 문건을 냈죠. 우리가 중학교 배웠던 좌표가 나오죠. 그러면 공간상의 한정을 표시할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이 평면이 이 평면이 구면이면 바로 뭐가 되죠. 경도하고 위도가 되죠. 그래서 바로 이게 수하고 평면이 만나면 경도 위도 이게 공면인 경우 지구 같은 공면인 경우는 바로 나의 위치를 표시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수하고 자 기호가 만나면 자 이제 보세요. 기호 문자를 만나면 자 이런게 가능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한번 이렇게 적어서 볼게요. 자 이게 그 유명한 아이시타인이 10년 이상 연구했던 중력장반 정식이요. 자 보시면 자 이게 이게 기호 잖아요. 이게 기호 잖아요. 이게 기호 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공의 공률이잖아요. 저건 이 숫자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숫자는 여기 있어요. 놀랍죠. 이게 뭐냐면 뉴하고 뉴는 바로 0 1 2 3 이것도 0 1 2 3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시간 타임 이게 x 좌표 y 좌표 지 좌표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두 개 숫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바로 4차원 시공에 바로 이게 4차원 시공에 공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게 4차원 시공이니까 시간하고 공간 공간은 3차원 1 2 3이고 시간은 1차원 바로 제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랩핑한다는 거예요. 이 T뉴는 뭐냐면 이걸 바로 물질 에너지 텐사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기호는 T는 T뉴는 이것도 바로 0 1 2 3 바로 시간하고 공간의 인덱스예요. 이게 인덱스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이게 이래서 이게 뭐 로 제로 제로 상대성 문제를 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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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압력까지 들어가서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게요. 원래 이제 쓰면 여기에 공간의 T 00 T01 T 03 T 30 00 T 33 그래서 바로 4 x 4 매택스가 되는 거예요. 행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하고 기호가 만났으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수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모든 거 다 이렇게 표현되니까 수하고 기호.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하고 진짜 중요한 건 수하고 바로 점이 만나는 거예요. 점은 뭐죠? 0차원이잖아요. 이거는 1차원이잖아요. 이게 2차원이잖아요. 드디어 수하고 0차원 점이 만나면 뭐가 될까요? 이게 이제 물리학을 해보면 막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 재미를 제가 거의 뭐 20년 이상 이걸 밀어붙이고 강의를 뭐 일반상대성 이론도 거의 한 10년 이상 강의를 했는데 보면 좀 숫자라는 거예요. 수하고 점이 만나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놀랍게도 바로 장이 돼요. 장. 그래서 이 장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주에는 장이 4개 정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전자기장 전자기장 2 그 다음에 위크필드장 스트롱필드 그 다음에 중력장 지 중력장 전자기장 바로 바로 뭐냐 하면 이거는 숫자 이 점은 바로 뭐냐 하면 4차원 시공을 나타내는 거예요. 4차원 시공의 한 포인트 어떤 값을 붙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이렇게 3차원 공간을 하면 3차원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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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점에 숫자를 갖다 붙인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뭐냐 하면 온도입니다. 여기 방안에 온도를 봅시다. 그럼 이거하고 내 몸에 온도를 봅시다. 내가 공간이잖아. 내 몸에 온도 붙으면 내 피부하고 내 바깥하고 다르잖아 온도가. 내 손가락과 온도가 다 다르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있다 하면 손가락 끝마다 미맥의 온도가 다 다를 거 아니요. 그럼 이 공간에 이 점에 각각 숫자로 온도를 표시할 수가 있잖아요. 됐죠. 그럼 이 공간에 내 손가락 끝에 온도가 미세하게 다르다 하면 이 공간에 이 점에 이 점이잖아요. 0차원이잖아요. 이 점에 온도값을 다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이 가만히 있으면 바로 뭐 있는 스칼라장이 되고 이 점이 가면 방향을 갖고 동일하게 백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점이 4차원 시공에서 이게 막 뒤틀리면 이게 텐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오마사이언스. 눌러줘. 그래서 수하고 직선이 만나면 바로 내가 수직선을 통해서 모든 수의 시스템 그리고 수하고 직선이 만나는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초등학교도 배웠잖아요. 이게 바로 수직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 이게 수직선이 나오면 이게 바로 숫자가 바로 자연수 그 다음에 정수 그 다음에 무리수 그 다음에 무리수 그 다음에 헛수 그리고 전체해서 복수수까지 가잖아요. 이 수직선의 개념에서 확장돼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수하고 도형되면 여기서 수하고 도형이 사실은 복수수가 나옵니다. 이쪽이 헉수축이라고 이 수직축을 하면 바로 이렇게 해서 복수축에서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3 플러스 4i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복수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수하고 전만의 간에 숫자하고 2차원 평면이 만나면 복수수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보네요. 그 다음에 숫자하고 기호를 결합시키면 이제 바로 숫자하고 기호하고 결합한 게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걸 통째로 이걸 수확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게 바로 뭐냐면 방정식이죠. 한번 해볼까요? 네. 3x 자아성 플러스 2x 이꼴 제로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호 기호하고 숫자가 결합한 거잖아요. 오마사인스 그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숫자하고 그 다음 패턴이 결합해요. 마지막으로 해줄게요. 이 숫자하고 이건 중요해요. 숫자하고 패턴이 결합하면 어떤 양상이 되는가 보여줄게요. 이 패턴은 처음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패턴이랍시다. 그러면 이 바둑판 같은 거 있죠. 여기에 숫자하고 패턴인데 만약에 바둑판 같은 이 한 칸에 기호를 넣을 수가 있다면 ABCD를 넣을 수 있다면 한번 열어볼까요? C를 넣고 O를 넣고 F를 넣고 하면 이게 뭐가 되죠? 숫자를 넣어볼게요. 여기도 6번 8번 9번 이렇게 되잖아요. 주기일표가 되어버리는 거야. 오마사인스 숫자하고 패턴이 들어가면 주기일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다 그래서 과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저한테 물으면 숫자에 민감해진다. 그 밖에 없어요. 숫자에 민감해진다. 그러면 바로 숫자에 민감해진다. 궁극이 뭐냐면 바로 수학과 교학이라고 수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학과 점이 만나는 이게 바로 뭐냐면 필드가 되고 이 필드의 숫자가 그냥 자연수 이렇게 이렇게 고정된 온도값이에요. 공간에 온도값이면 이걸 뭐라고 하려면 이걸 스칼라장이라고 해요. 스칼라장이라고 요거에 이 점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이게 백타장이 되는 거예요. 백타필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막이 4차원 시공이라면 이게 모든 포인트가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 텐사장이 돼요. 텐사필드가 돼요. 이 텐사필드에서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이 이론이 전개되는 거예요. 뭐 진짜 봤더니 뭐죠? 수학과 직선이냐 수학과 보행이냐 수학과 기원냐 수학과 점이냐 사실은 가장 간단한 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가장 고차원의 우주를 이해하게 되는 게 이 수학과 점이 결합된 바로 4차원 시공의 그 한 점의 움직임 이게 점의 움직임이고 이 점이 움직이는 그 휘어가는 경로 4차원 시공의 그 공면 그 공면을 따라가는데 이 공면이 바로 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걸 다른 말로 중역장 방역식이라고 1916년에 그 유명한 우주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다시 요약해드리면 이 수라는 게 자연과학 전체를 그 자연과학이라 적고 수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뭐 90대까지 100살까지 하고 싶으면 또 이게 수라는 개념은 나이가 들면 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수라는 개념은 바로 뭐냐면 반드시 수개념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의 결과라는 거예요. 수개념. 그래서 공부한다는 거는 저한테는 90%가 숫자 훈련이에요. 숫자 훈련. 숫자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 숫자라는 게 보세요. 일반상태성 위론까지 다 그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OTS나 SNS를 쭉 해갖고 결국은 이 수개념을 올랐기 때문에 기호가 기호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인류는 마지막 최고의 바로 문자가 뭐냐 하면 언어가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차 언어가 구두. 말소리. 2차 언어가 바로 문자. 3차 언어가 3차 언어를 쓰는 사람을 넣는 과학자라고 해요. 이게 바로 3차 언어가 인덱스 언어예요. 지표 언어예요. 인덱스 언어가 뭐냐 하면 여기에요. 여기 말하는 인덱스가 아니고 이때 인덱스는 바로 R. 뉴 뉴 했을 때야. 일반상태성 이론의 이 인덱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과학이 아니고 4차원 시공의 공면을 우주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언어는 바로 인덱스 언어라는 거예요. 인덱스 문자. 인덱스 기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바로 수 개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뭐죠? 바로 시간하고 공간이고 이거는 0 공간은 x, y, z가 있으니까 1, 2, 3으로 매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잖아요. 4 곱하기 4니까 실제로 이 방정식은 16개의 방정식인데 16개의 2차 미분 방정식인데 10개의 독립된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우주를 매핑할 수 있는 거는 숫자다. 그 숫자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래적으로 어플럭시메이트 넘버 시스템을 전하시겠잖아요. 개낙적인 거잖아요. 부산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은밀하게 쓰려면 엄청나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유일한 수국이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하나를 추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가 궁극적으로 바로 바로 권원. 권원적 일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권원적 일자를 미리 상정한 거. 상정해서 상정했다가 그걸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가 믿음 쪽으로 가는 종교가 됐고 권원적 일자 권원적 일자가 상정을 하지 않고 권원적 일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다고 가정한 시스템이 가정을 하고 논리적으로 권원적 일자를 가정했는 걸 증명하는 가정을 철학이라고 하고 그걸 측정을 통해서 측정을 통해서 권원적 일자를 찾아가는 과정이 과학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오브젝트 시스템은 오브젝트 시스템은 바로 다른만 하면 둘이 아닌 이 하나 하나만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분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 쪄으면 안 되니까 하나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권원 기원 태초의 순간 이게 우리 홈사탠사들 깊이 각인된 게 수의 진화에 처음부터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권원적 일자를 이게 바로 권원적 일자잖아요. 이 권원적 일자를 미리 상정 미리 있다고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고 이걸 찾아갔는데 권원적 일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면 모든 존재는 권원적 일자에서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걸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가정을 하면 그게 있다는 걸 정명하는 과정이 논리로 정명하는 게 철학이고 실제로 척정해서 찾아내는 걸 과학이라고 수호라는 게 이만큼 불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